시흥시에서 여성총촌원들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펼칩니다. 시흥 ABC 행복학습타운에서 지역예술단체 대관시 우선예약제를 시행합니다. 시흥시에서 6급 이상 관리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3월 넷째 주 빠르고 간편하게 시정소식을 전하는 시흥시청소식의 김유경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흥시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은 시흥시에 주소를 둔 2005년 1월 1일생부터 2012년 12월 31일생까지 여성청소년이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만 14세 미만 여성청소년은 보호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작년엔 분기별 지급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반기별 지급으로 변경되는데요. 특히 지급되는 모바일시루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이고 하반기 신청기간은 7월 중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흥시는 시흥시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권익증진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소래산 아래 자리잡고 있는 시흥 ABC 행복학습타운 한 번쯤은 가보셨을 텐데요. 시흥 ABC 행복학습타운에서 지역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연 전시 시설에 대한 우선예약제를 시행합니다. 우선예약제는 지역예술인 개인과 단체가 시흥 공유공간 플랫폼인 시소를 통해 예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ABC 월과 어울림극장, 갤러리 시흥, 어울림갤러리 4개소에 대해서 2023년 4월 3일부터 14일까지 2023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2회까지 우선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예약제 시행으로 시흥시는 지역예술인에게 보다 나은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폭넓은 문화예술을 접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렴은 공무원들의 기본자세죠. 지난 17일 6급 이상 시행시 관리직 공직자들이 청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시행시는 공직자들의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데요. 상급자의 청렴이 솔선수범되어야 한다는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관리직 공직자 청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시행시청 능래홀에서 진행된 관리직 공직자 청렴 솔선수범 교육에선 행동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뿐만이 아니라 음주운전, 갑질행위 예방을 위한 상급자 맞춤형 청렴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앞으로의 두 번의 교육이 더 남았는데요. 이를 통해 시행시는 상급자의 청렴 솔선수범의 기반을 다지고 청렴문화가 조직 내 확산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시청 소식의 김유경이었습니다.